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독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망언과 도발을 통해 한일 양국 국민들의 소유권 주장을 부추겨 국제사회에서 독도 문제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도발에 감정을 우선한 과도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성에 입각한 증거 위주의 대응만 해야 하는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본 역시 자신들이 억지를 부린다는 것을 분명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독도 관련 이슈를 미국을 통해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분쟁지역으로 만들 수 없으니 미국을 통해 국제사회의 분쟁지역이라고 강하게 어필하려는 전략인데 사실 미국은 일본의 이 같은 주장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독도 관련 사안을 두고 일본의 주장을 일축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한국 영공 침범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내가 알기로 러시아가 남쪽 노선으로 그 지역을 비행해온 건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가로질렀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란 억지를 펴며 한국에 항의한 상황이었습니다. 독도가 마치 자신들의 영토인 것처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러시아 정부에 항의하고 나섰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한국 정부에만 영토 침범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실무협의에 응했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독도와 동해 문제에서 대체로 중립적 태도를 취해왔었지만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에 지쳐버린 모습을 보이며 한국의 영공 침범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한국 영공 침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억지 주장 등 일련의 사태가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사실 미국은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거짓 주장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억지를 부리니 무시하는 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특성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도 변화를 거부하고 늘 하던 방식을 비효율적으로 고집한다는 것이죠. 역시나 일본은 최근 또다시 미국을 통해 독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 매체는 미국이 종전 이후 1997년까지 일본 영토로 인정해 온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본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이달 11일 일본 영토 문제를 연구하는 일본 국제문제연구소를 인용해 1955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정부가 만든 항공지도의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구소 측은 시마네현 마스에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적시된 미국 공군 제트기용 항공지도 구장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이끈 시마네팀 대학 후나스기 리키노브 역사지리학 교수는 새로 발견된 항공지도는 독도의 일본 보유가 확정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내용을 반영한 것 같다면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보강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는데요. 일본은 이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규정하고 있고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거짓입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공문서관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항공도를 조사해 후나사기 교수가 분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점선을 그어 재팬, 울릉도 측에 코리아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항공도에서 점선은 단지 방향을 구분한 것이지 국경선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경선이라면 좀 더 진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겨우 점선으로 표시된 지도가 한 장 발견되었다고 미국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왔다는 엄청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얼마 전에도 미국의 기업을 통해 독도를 이슈화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드론 소프트웨어 업체 미국의 에어맵이 독도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표시했던 일화입니다. 에어맵의 드론 플랫폼 에어맵에서 위치를 독도로 설정해 설명을 보면 드론을 띄울 때 필수적으로 한국, 일본 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정보입니다. 독도는 항공 영토임으로 독도 상공에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함 대사령부와 경찰 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독도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국립해양조사원의 드론 이용 독도 해양조사 계획에 대해 일본의 사전동에 없는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크의 활약으로 이 같은 오류가 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에어맵 측의 답변에도 오류가 시정되지 않자 방크에서 에어맵 측에 끈질기게 오류 시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고 에어맵은 곧 방크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 18일 에어맵 사이트와 앱에서 독도를 일본 드론 비행지역으로 잘못 표기한 정보가 최종 시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정이 필요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발간하는 방위백서가 대표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9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은 오래 발간한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지배하는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9년째입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에 앞서 내놓는 외교청서를 활용해 독도 영유권을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고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가 독도의 지배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공식석상에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란보조약에 따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니는 지역에서 독도는 제외된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입니다. 미란보조약 5조는 일본에 대한 무력 침공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방어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조항입니다. 지난달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무력 공격 발생 시 미국이 미란보조약 5조에 따라 공통 위험에 대처하는 대상 지역은 일본 시정 아래 있는 영역이라면서 독도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시정을 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독도의 경우 일본이 시로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란보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 영토인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에 무력 침공이 생겨도 미국의 독도 방어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러시아가 독도 상공을 비행했을 때는 영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일본이 군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표시해 놓았는데 미국과 안보조약에서는 독도를 방어할 지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조차 손발이 맞지 않으며 거짓말이 고스란히 들통나는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소용도 없는 거짓말을 수십 년간 울기 먹고 있는 일본 정부가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와 반면 한국은 아주 여유로운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다양한 독도 관련 도발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 아닌 독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면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 무릎을 꿇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도발해오던 일본 자 그런데 며칠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중국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본이 믿고 있었던 미국마저 일본을 버리는 중대 결단을 내리자 일본은 이제 와서야 한국밖에 없다 라며 긴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대답은 대반전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대답을 듣고는 깜짝 놀라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 등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 일본을 겨냥해 너무나 충격적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 타임스는 16일 일본이 미국의 전략 노선을 따르면 자신을 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위험이 있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은 소위 외부 위협을 구실로 현재 진행 중인 군사화를 정당화하려고 점점 더 노력하고 있다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졸개노릇을 계속해 말썽을 일으키면 일본은 미국의 희생양 또는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것이라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랜더구이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일본연구소장은 미국과 일본은 중국 본토가 무력을 먼저 사용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중국이 그은 레드라인을 계속 밟을 것이라며 그들은 중국을 무력을 써야 하는 딜레마에 빠뜨린 두 중국 본토의 책임을 전가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비난하길 원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즉 일본이 중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수위가 높은 선전포고를 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데요. 최근 14억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의 극비문서가 공개되면서 14억 중국 국민들은 지금 당장 일본을 숙대밭으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극비문서에는 규슈에서 오키나와 등 섬으로 육상자위대를 이동시키고 상륙 허용 뒤 해상 및 항공자위대를 투입해 중국을 공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도시지역 기관 부대를 사전 배치하고 도시권 공격을 대비하여 특수작전군을 가동한다는 디테일한 일정이 모두 공개되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방위청과 자위대가 중국과의 군사 충돌에 대한 대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일본 방위 정책이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한 북방 중시 전략에서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육상망료 간부가 최고기밀인 극비로 지정해 작성한 이 문서는 중국의 일본 침략 시나리오 및 그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는데요. 중국 쪽이 한계여단 규모로 외딴 섬 등을 상륙하는 경우와 스탄 도미사일과 항공기에 의한 공격 도시권에서 게릴라나 특수부대로 공격하는 상황도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위대의 대처 방안으로는 규슈 주둔 육상자위대 보병부대를 오키나와 등 도서지역으로 분산 배치하고 중국군 상륙시는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타격을 가한 뒤 최종적으로 육상자위대가 탈환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극비문서가 공개되자 중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의 일본 공격은 매우 정당하다며 전쟁의 가장 초기 단계 물밑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21세기에 전쟁을 하는 순서는 지금 중국처럼 국제 여론을 통해 선제 공격을 정당화시키는 작업이다. 미리 정당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러시아처럼 완전히 고립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자신들의 일본에 대한 선제 공격을 정당화시킨 다음 곧바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본이 믿고 있었던 미국이 일본을 손절해버리는 충격적인 결단을 최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에이 중국이 아무리 화가 나봤자 미국이 우리 뒤에 있는데 감히 총알 한 발이라도 쓸 수 있겠어? 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만 안 해 했는데요. 미국이 충격적인 결단을 내려버리는 바람에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일본에는 가장 강력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반면 미국에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또 미국과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벌이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현재 미국도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일본보다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물 가상승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61%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 1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은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브랫 라이언 도이치뱅크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연준이 앞으로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고 파르테논의 그렉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 활동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주택 부문은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흔들리고 제조업 활동은 정체돼 있다라며 두 가지 모두 광범위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매우 우호적이었던 바이든이 곧 퇴출될 위기에 내몰리며 일본과의 동맹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미국 공화당 고위 관계자들은 이미 일본을 버리고 중국, 한국과 동맹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문건이 잇따라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12일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 특검은 한국계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 차관보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인사인데요.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문은 증폭됐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로 발견된 10권의 문서 가운데는 이란, 우크라이나, 영국과 관련한 정보 보고가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시절 노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얼마 전까지 일본은 한국에 심각한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의 징용 해법을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일본이 피해 당사국이라는 황당한 보도로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마음을 또 한 번 난도질해 놓는가 하면 강제동원 일본 기업들은 돈 한 푼 안 내뿐 아니라 사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과 대신 한국을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 헌법까지 뜯어고쳐가며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발은 일본이 한국에 걸어왔는데 오히려 일본이 대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류 성공을 벤치마킹해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쿨재팬 쿨저팬 정책이 실적 부진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니홈 게이자의 신문이 케이은 쿨재팬을 지원하는 민관합작 펀드의 누적적적자 1.66억 엔일 조 310억 원에 이른다며 쿨재팬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은 아무리 방위력 증강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도 자위대 인력난이 심각해 60대가 최전방에 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60대 자위대가 80에서 90대 일본인들을 방어하는 셈인 것이죠. 시사평론가 고가 시계아키육 17은 아사히 신문계열 시사주간지 슈칸 아사히 1월 20일자 최신 후에 일본 대탈출 엑소더스 원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낮은 임금,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의 횡행, 비정규직 및 여성에 대한 차별, 연금체계의 붕괴 우려, 애초부터 일본 경제에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그런데도 일본에 남아 고령자를 떠받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라며 일본에 남아있으면 너무 위험하다. 모두가 일본을 떠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는데요. 최후방국이었던 미국에 이어서 얼마 전 한국에 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폭탄 발표한 UAE, 이번에는 일본산 수송기를 버리고 한국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다목적 수송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이 얼마 전 개발을 마친 KF-21도 대규모 살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이 해마다 UAE에 방산 수출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었는데 이마저도 한국에 모조리 빼앗긴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의 석유 통제력이 악해지고 달러와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보인 일본의 행동은 바이든 정부를 크게 당축스럽게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에게도 손을 뻗고 있어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현재 바이든 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포함된 OPEC 플러스는 최근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총 감산 규모는 하루 166만 배럴에 이릅니다. 특히 사우디가 50만 배럴 감산으로 이 계획을 주도했고 UAE, 이라크, 알제리 등도 10에서 20만 배럴 정도의 감산으로 통참하고 있습니다. OPEC 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대규모 감산 계획을 내놔 물가 안정을 바라는 미국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하루 생산량이 366만 배럴이나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 하루 수요량 9,800만 배럴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8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달러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선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더 이상 미국과 서방의 톨에만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산에 대해 백악관은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사우디는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때 강력 경고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는 탈러 패권을 잃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8,800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했고 사우디 전체 원유의 27%, 화학제품의 25%를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기타 중통 국가들의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결제 금액은 42조 위안으로 우리 돈 8천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통신망 스위프트 집계 결과 달러가 41% 비중을 보이고 위안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상승 속도는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원유 결제마저 위안화로 다변화된다면 미국에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유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국 이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몸지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재정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국제 유가가 65달러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네옴 시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방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탈탈러와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뭐 저희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달러를 남용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세계 최대 무역 경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탈러 헤게모니는 점차 무너질 것이라 언급했죠. 미국은 정치력에서도 힘을 잃고 있는데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중재 하에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마저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대거 사들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주도 아래 진행 중인 러시아 제재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올 2월까지 러시아산 석유 74만 8천만 배럴을 사들였습니다. 690억 엔을 지급한 것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배럴당 약 69달러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EU 호주가 시행하는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가격 상한 60달러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일본은 지칠 국가라 책임이 무거운데도 이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의논했고 사할리니 프로젝트에서 구매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썼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외신은 서방의 단결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실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오히려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 비중은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할린 E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양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할린 E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자 한다 뭐 이곳에서 LNG와 함께 추출되는 소량의 원유도 함께 구매해야 하고 가격은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일 관계를 연구한 템플 때 일본 캠퍼스 교수는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축소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 사할린이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할린 E 프로젝트에는 미스 이물산과 미스비시 상사가 지분 총 22,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LNG의 60%는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4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할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력 대부분을 수입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할린 에너지로는 일본 전체 전력 공급량의 3%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LNG의 도입 유무가 대규모 정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연료 비측량 부족을 호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지칠 국가들은 반 러시아 공조에 어긋나는 행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았던 독일이 대책 마련에 나설 동안 일본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칠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했고 기시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늦게 현지를 찾았습니다. 서방기업들과는 달리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 지분도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분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50%과 일본 미스 이물산 시비 5%, 미스비 시상 40%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선언한 영국 에너지 기업셀은 세법인으로의 지분 인수를 거부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자국 기업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노바텍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할린 이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검토해 왔으며 이탈초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지분 27,5%를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유 수입의 95% 안팎을 충통해 의존하는 상황에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할린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석유 거래는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SWIFT에서 퇴출되며 대금 지불 방법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결제방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로이터 등 외신은 사할린 에너지가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유럽계 은행을 통해 LNG 구매자의 결제 통화를 변경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엔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루블 하나 엔화로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우려를 키운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전월보다 하루 50만 배럴 증가한 810만 배럴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 행보에 중국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수출된 석유가 210만 배럴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0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이 높은 튀르키에도 60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그 일부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0달러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주로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는 큰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산 석유의 3분의 1을 수입해왔던 EU 회원국들은 현재 8% 비중으로 쪼그라들었고 미국 등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수출액은 40% 넘게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20억 달러보다 43% 감소한 127억 달러를 기록 중인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육아 하락 추세,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극동으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3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죠. 북극해 항로 운송량은 1998년 140만 톤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작년 3,500만 톤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억 9천만 톤 이상으로 몰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도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도로 수송하는 비용이 기존 항로보다 3분의 1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극 전역의 석유자원 80%가 러시아 관할 지역에 있고 미발견 가스의 30%와 석유자원 13%도 북극에 매장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레도 북극 항로를 통해 북극 석류를 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100척이 넘는 유조선을 사들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관리할 북극 항공대 창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이 만드는 쇠빙 LNG선이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에게 LNG, 선박을 대거 발주했던 러시아 최대 해운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선박 계약은 취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문제를 쫄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을 압박해 한국 쇠빙선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선박 건조 지분을 일본 니폰 유센 NYK 라인이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해탕 선박은 올해 9월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옵션 두 척은 내년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북극 프로젝트에 쓰일 쇠빙 LNG선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향후 한국과도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극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차세대 쇠빙연구선 저반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 계획에 대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거리는 1만 5천 km로 이집트 스웨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 항로보다 32%가 짧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스웨즈 운하 통항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RA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등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신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LNG선을 무섭게 추격해오던 중국이 엄청난 결과에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프랑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수주를 늘려왔지만 올 1분기 황당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유형의 선박에서도 자금을 쏟아부어 한국을 추격했지만 이것 또한 대규모 분량이 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합동 견제를 한국이 극복한 상황인데 조선업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중국 조선사들의 대형 LNG선 수주량은 6척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5척으로 크게 늘며 한국을 추격한 바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의 건조 일정이 꽉 차 한 시가 급한 선주들이 중국 조선사문을 두드렸고 프랑스 GTT가 중국 조선사들을 밀어준 것도 큰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LNG 운반선의 꽃이라 불리는 기술은 바로 화물창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모수형 화물창을 앞세운 일본의 동무대였으나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화해 적재 용량을 약 40% 늘린 멘브레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뀐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기술을 개발한 프랑스 GTT와 1979년 기술협약을 체결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LNG 운반선 육상건조에 성공했으며 LNG 운반선은 한동안 한국 조선사 차지였습니다. 작년에도 전체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쓸어 담았죠. 글로벌 선주들도 수십 년간 쌓인 신뢰 덕분에 해당 화물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GTT 화물창 라이선스의 90%는 한국 조선소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LNG 화물창을 독점하다 보니 가격 협상력 역시 막대한데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 라이선스로 성가의 5%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막대한 로얼티까지 주며 손익분기점 맞추기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GTT는 한국 조선사의 실적은 개의치 않고 갑질을 했습니다. 화물창이 고장났을 때 GTT 본사 기술자를 부르도록 강제하는 조향 등을 삽입해 기술지원 서비스에서 추가적으로 이득을 것입니다. 수리 난이도와 관계없이 비용이 집행돼 조선업계에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GTT는 지난해 LNG 운반선 162척에 대해 탱크 설계를 수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혜로 LNG선 발주량이 대쪽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GTT는 1분기에도 2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약 1,1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한국에서 반하간 금액은 900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3천억 원 이상을 과도하게 뜯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GTT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술지원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 125억 원을 부과하면서 말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분쟁은 최근 GTT의 패소로 일단락됐습니다. 기술지원을 따로 구매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이익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GTT는 국내 조선사들이 자체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못마땅했고 이에 의도적으로 중국을 밀어주는 전락을 썼습니다. 지난해 장난, 달엔 장수조선소에 화물창 라이선스를 발급했던 것입니다. 장수조선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LNG 운반선 내청을 수주했는데 GTT는 이달부터 화물창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 관계자는 GTT가 라이선스를 준다고 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쌓인 노하우가 있어야 건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업체가 제작에 나선대는 GTT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에 파견된 GTT 직원이 제작 과정을 지켜본 후 중국 조선소 쪽에 전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받은 중국 조선소들은 작년에 대폭 수주를 늘린 바 있습니다. 2021년 7.8% 점유율에서 작년에 30% 가까이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고도 기술력이 부족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GTT가 중국을 밀어줬음에도 올해 들어 중국의 성장은 멈칫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95%를 한국이 따는 것입니다. 글로벌 발주량 156만 CGT 중 한국 조선 3사는 148만을 수주했습니다. 척수로 환산하면 19척 중 17척을 수주한 것입니다. 한국 조선해양이 10척,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4척과 3척을 수주했습니다. 후둥중화가 올해 초 LNG선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에 맡기는 선사가 크게 줄어들어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도 대서특필되며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은 메타놀 추진선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미래는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는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에서 한국은 누적 5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메타놀 추진선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메타놀 추진 PC선을 세계 최초로 수주해 2016년 인도했고 2021년에도 세계 최초로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을 제작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54척을 수주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에는 HMM이 1조 4천억 원 규모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했죠. 한국 조선해양 측의 7척, HJ중공업이 2척을 막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놀라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견제에도 수주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국 조선해양은 석 달 남직 기간에 수주 목표 절반가량을 채웠는데 지난 20일 기준 총 64척의 선박을 수주한 상황입니다. 금액으로는 77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수주 목표치 157억 4천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죠. 한국 조선해양의 세계자회사 줌 현대3호중공업이 전체 수주를 견인했는데 올 들어 30척의 선박을 수주하며 현대중공업 10척, 현대미포조선 24척 수주량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30척 중 19척이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이고 LNG운반선 7척, LP지운반선 2척 등이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은 고부가 같이 선박이라며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해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 조선해양의 실적 진망치를 보면 올해 8천억 원 흑자로 돌아서고 향후 2에서 3년간 수주원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 조선해양 주식을 꾸준히 매집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의 메타놀선 발주를 가장 많이 한 곳은 덴마크 해운업체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LNG 연료를 건너뛰고 메타놀 추진선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한국 조선해양과 1만6천TU급 8척 건조계약을 했는데 이때도 1조 6천억 원 상당의 초대형 수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만7천TU급 6척을 추가로 발주했죠. 앞서 발주한 물량까지 더하면 총 19척을 암벽의장공 한국 조선해양에 맡긴 것입니다. 최근에도 머스크는 최대 8척 규모의 메타놀 추진선 입찰을 진행 중인데 한국 조선사 두 곳이 최종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8천TU급으로 수주 규모는 1조 원 안팎입니다. 중국 업체들도 100억 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메타놀선 건조 경험 등에서 역량 차이가 크기에 국내 조선사가 100억 원 정도는 기술력으로 커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그룹은 작년 4월에야 메타놀 추진 1호기를 진수해 심운전에 들어갔죠. 현대중공업이 2016년에 진수한 것에 비해 6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는 선박 건조 비용의 60% 정도를 은행에서 조달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제대로 건조를 못한다면 은행마저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메타놀선에서도 중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신사 CMA는 지난해 8월 중국 다렌조선에 10억 달러 규모 메타놀 추진선 6척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마크룸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프랑스 선사 CMA가 중국 선박그룹 CSSC에 4조 원 규모의 발주를 했습니다. 12척의 메타놀과 4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것입니다. 중국 조선업계 단일 수주물량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메타놀선은 장난조선과 다렌중공업이 각각 6척씩 건조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 측이 에어버스 160대를 구매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프랑스 CMA 그룹은 중국 선박그룹 CSSC의 주요 파트너사로 지난 10년 동안 70척 이상의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 COSCO 또한 자국 조선사의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 발주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스코사는 세계 2위 해운동맹 오션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는 프랑스 CMA, 대만 에버그린 등이 포진돼 있습니다. 즉 중국과 프랑스가 선박 운영과 건조해서 한국을 밀어내려 하는 상황입니다. 올 4월 들어 시나 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메타놀 추진선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전쟁터가 됐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2위 머스크, 3위 CMA, 4위 COSCO, 그리고 8위 HMM 등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 중 4곳이 메타놀 추진선에 합류해 있습니다. 클라스 리서치는 2026년까지 한국과 중국 조선에서 건조될 메타놀 추진선이 약 100척 정도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놀 추진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다면 향후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수소 추진선 분야에서도 앞서갈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암모니아는 유독성 물질인 탓에 국제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수소는 극저온 기술 등 고도의 보관설비가 필요합니다. 반면 메단몰은 상원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해 연료로서 취급이 용이하죠. 그동안 메타놀은 생산당가가 높고 질소산화를 배출량이 많아 한계가 있었지만 주 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당가가 낮아졌고 연료 분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차세대 선박 연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선주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분기 발주된 컨테이너 선은 모두 37척인데 이중 무려 21척이 메타놀 추진선입니다.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규제 방침에 따라 탈탄소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선박의 97%는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벙커CU를 연료로 문양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은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로 빗물과 섞여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물과 반응의 대기오염 물질인 에어로소를 생성합니다. 이에 국제기구는 벙커CU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IMO는 2008년 대비 선박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박이 새로 건조되면 20에서 30년을 운항하기에 현 시점부터 건조되는 선박은 2050년 기준 환경규제에 맞춰야 합니다. 이에 탄소 배출이 적은 메타놀이나 암모니아, 수소연료 등 무탄소 선박 도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LNG선뿐 아니라 메타놀에서도 중국보다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조신소가 프랑스 CMA와 합심을 한다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17년 중국 조선사가 프랑스 선사 CMA로부터 수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또한 수년간 인도가 지연됐었죠. 프랑스가 반대급부를 챙기기 위해 기술도 없는 중국에 발주하고 있지만 이는 항상 혹독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추격하지 못하게 차세대 선박에서도 기술력을 높여가길 바랍니다.